cripte 어떻게 팀은 딱 나머지였네 구출이랑 구출이랑 한자분 한번 해드려 bagel οι 딱 괜찮은데 그러면 영훈 씨 되게 불편해 보이세요 영훈 씨 그런 거요 무슨소리하시는 거 술로가 왜 너는 거야? 아 풀이 안 나요 아 소리가 나요 아 풀러지 못해 풀러지 못해 상대는 친다 라이브 상대는 친다 라이브 라이브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안좋은 옷 사이인데 마스크를 이렇게 드리고 작전 사이 작전 사이 무엇이냐 형이 왼쪽에 들리잖아 제가 왼쪽으로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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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팀이니까 팀 팀 하면 안 된다 이거 세 명 다 잡아야 되는 거죠? 세 명 다 잡아야 되는 거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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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10 9 8 7 6 5 3 2 1 땡 7 10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했어? 잘했어? 아예 아예 야 진짜 소리도 안 나니까 바닥이 미치겠어 또 너야? 야 윤석열 쫌참 갔어 정규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네 알았어 여기 누가 한 번만 한 번만 영훈 영훈이 영훈 영훈아 8 7 6 5 4 여기 있다 3 2 1 예 예 예 어떻게 했어? 저 여기 있었는데 계속 계속? 네 진짜 여기 있었고 난 한 발 이리로 움직였다가 다시 왔어요 자 화이팅 레츠 우리 내 어깨 치고 가는 사람 내 몸 건들지마 자 그럼 우리 10초 셉시다 빨리 7 9 8 7 6 5 3 3 2 1 0 자 갑니다 흙어져서 박자 모조리 잡으러 갈게요 어 자 여기 오케이 나 여기 있어 잡았어? 아니 야 우리가 그걸 해야 돼 공유를 해야 돼 야 여깄다 아 여기 나와야 어? 뒤로 갔어 야 공유해야 공유 공유해야 돼 잡았다 잡았어?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잡았다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분이 얘기를 안하면 돼요 어디 있어 이제 잡히신 분은 알아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건 왜 얘기를 안해 아 무서워 야 야 잡힌 분은 알아서 나가시면 야 아니 이 분 잡혔는데 왜 누구한테 얘기를 안해 왜 누구야 왜 누구야 아 얘 누구야 나도 한 게 있어 아 뭐야 잠깐 조금 다 한겸이 형도 한겸이 형 뭐야 한겸이 형 안 잡혔어? 야 우리 카페 스타일만 해 야 내가 아 놀래라 야 니 형님 어떡해 야 아이고야 아니 맛이 나네 야 나 조용히 해 네 야 너네 태연이 칼라있지 어 아 진짜 야 나 피아본 쪽이야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오용이 좋아하지가 공공장에서 어 어 어 아 야 빨리 잡아야 돼 7 6 5 4 3 초과 왜 이렇게 빨리 가 2 6 4 뭐야 끝났어요? 예 아니 잡혔으면 빨리 나가야지 누군지 말하고 잘했어 잘했어 끝났어 이런게 진짜 잡혔으면 빨리 보고 가야지 딴 데로 안 안 내밀지 너가 알고 저의 알고 오케이 오케이 오 당연하다 와 오케이 영훈 씨 벌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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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아이가 다행이다 오랜만에 본다 네 벌칙과 딱밤 붙였어 딱밤만 피해라 제발 딱밤 붙지 딱밤 네 보지 마세요 자 자 자 본인 보지 마세요 나 봤다 앞인가요? 저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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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자 이제 아무 말 없으신 저희도 안 한 거 아니냐 아 아 아 아 막 그렇게 엄청난 그건 아니네요 오케이 자 그냥 그냥 가면서 찍혀 무너지는 너 저희도 너라면 상관없어 농양비밍프라 쨍 오 쪼 자 정규 졌으니까 정규 졌으니까 정규 졌구나 정규 졌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눈 감고 보세요 야 왜 아닌가 아닌가 아 내꺼 집어넣은 거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꺼 집어넣었다고 자 뽑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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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를 줘 박스를 아 박스 여기 네? 아니야 여기 있어 사람 본인의 느껴졌어 뭔 소리 여기 있어 여기 아니 됐다 뽑았다 뽑았다 어 뽑았다 자 앞에 먼저 보여주시고 너 봤지 아버지 거꾸로인가 또 거꾸로 뭐죠 뭐예요 딱밤 맞기는 아 아 대단했습니다 이럴 수가 컴온 나 좀 세기다 어 어디다 저 이거 못하니까 이걸렬 광도 어 오! 세졌어! 연습했다. 뭐야. 장착! 이거 나의 기저귀 일어났는데. 아 진짜. 정말 노화의 광주 아니야 이거? 마지막에 지금 신이 오셨어요. 오마이갓! 오마이갓! 기저푸야! 메스! 메스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야 지금 잡아드네요. 이거만 잡아드렸어요. 넘어가지 않게. 야 겁나 빨갛잖아 지금. 제가 넘어가지 않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여기 십자가 그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. 손 한 번 잡아봐도 될까요? 안 돼요. 자매님 손 한 번 잡아봐도 될까요? 자매님. 자매님이에요. 저게 진짜 겁먹었어. 엄마! 아 열심히 잘한다고요. 진짜! 진짜! 맘 약해지세요. 봉차도 많이 하고 진짜! 진짜! 야 빨리 마주세요. 엄마! 내가 뭘 잡아야겠다. 떼어내지마! 악마같아. 아 형 뭘 잡아야겠다. 얘 진지한다 이거. 진짜 무서워. 야 침 남았어. 침 흘렀어. 아 이거 빨리. 뭐야. 침만 남기고 하자. 아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워요? 진짜 무서워요. 너 마음 너무 약해지고 있어 지금. 아 안 돼요. 약해지면 안 돼요. 약해지면 안 돼요. 이게 제일 재밌다. 야 이게 제일 재밌다. 가만. 잠깐만. 내려 그냥 내려. 손 내려. 손 내려. 왜 자꾸 올려서. 무거워. 잠깐만. 아 미쳐. 진짜 맞아. 진짜 맞아. 진짜 맞아. 알았어 맞아. 진짜 맞아. 진짜 맞아. 진짜 맞아. 진짜 맞아. 어 either Allah. 이것 또 모르지. 오늘도 쓸래잡게 했어요. 어 어 어 어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